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주 또 새로운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맞습니다 지난주 주제가요 연애와 결혼이었잖아요 이번주 주제는 임신과 출산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봅시다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 시간은 It's a custom to 다음의 동사원형 It's a custom to 다음의 동사원형이어서 뭐뭐하는 것이 관례예요 관례예요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뜻이었죠 그렇죠 어르신들에게는 술을 두 손으로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라고 할 때는 It's a custom to pour a drink to the elderly with both hands 라고 하시면 돼요 이봐요 여긴 한국입니다 어떻게 실내 신발을 신고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는 게 일반적이에요 It's a custom to take off your shoes 볼에 키스라는 것이 관례입니다 It's a custom to kiss on the cheek 이고요 아니 저기 어르신들에게는요 Hi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It's a custom to bow to the elderly 가 되는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라는 표현도 배워봤는데요 You can say that again 기억나시죠? 그리고 명백한이라는 형용사 obvious를 쓰셔가지고 It's obvious 당연한 얘기지요 네 또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라는 의미로 Don't even mention it 있었고요 나는 당신과 동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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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더 이상 동의를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완벽하게 동의한다 I can't agree with you more 라는 말도 있었지요 네 자 오늘 대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great news What is it, honey? I went to the OBGYN today and we're pregnant Are you serious? Yes, we're going to be parents Yay 아 드디어 아빠,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임신을 했어요 지금 그러게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A, B, C 자 일단 오늘 패턴은 뭐냐면 We are going to be 뭐 뭐 We are going to be 뭐 뭐 해서 우리는 뭐 뭐가 될 거예요 인데 We are을 축약해서 We, apostrophe, 점 찍고 R인데 발음은 워 정도로 발음하죠 네 그냥 워, 워 이렇게 빨리 발음 되는 거죠 We're going to be, we're going to be가 오늘 패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전에 오늘 대화부터 한번 보죠 I have great news I have great news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I have great news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좋은 소식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뭐 취직했어요 네 수진했어요 뭐 새로운 집을 장만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어로는요 I have great news 한 번 더 I have great news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What is it, honey? 그 소식이 뭔데요, 여보? 늘 들리는 말씀이지만 허니는 꿀이란 뜻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애칭, 호칭을 허니라고 하죠 뭐 여보, 자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해볼까요? 어? 뭔데요, 여보? 영어로는요 What is it, honey? 한 번 더요 What is it, honey? 그랬더니요 I went to the OBGYN today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산부인과에 갔었는데요 라는 말인데 산부인과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OBGYN 인데요 이렇게 보통 대문자가 있을 때는 뭔가 취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obstetrics and gynecology를 줄인 건데 이게 바로 산부인과라는 뜻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obstetrics 자체가 응예, 응예 아이를 낳는 산부아라는 말이고 gynecology는 부인들이 가는 부인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도 산부인과잖아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obstetrics and gynecology라고 하는데 보통 너무 길기 때문에 미국 가셔도 obstetrics and gynecology라고 하는 게 아니라 OBGYN이라고 붙어있죠 병원에 이렇게 하는 선생님 맞아요 그냥 OBGYN이라고만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말로도 OBGYN이라고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옵진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OBGYN으로 하셔야 돼요 보통 영어에서 대문자로 이렇게 축약된 것들은 약자는 다 고알파벳 철자 다 읽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해볼까요? 어, 오늘 산부인과에 갔다 왔어요 I went to the OBGYN today 복잡하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I went to the OBGYN today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and we're pregnant and we're pregnan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신이래요 나 임신했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일단 pregnant가 임신한 이라는 형용사이거든요 그런데 왜 we are pregnant 라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부인만 임신한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임신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통 부부가 임신했을 때는 우리도 여보 우리 임신했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m pregnant 가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we are pregnant 라고 원어민들이 상당히 자주 쓰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 번 해볼까요? and 까지요 네 and we're pregnant 한 번 더요 and we're pregnant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are you serious? 아니 진짜요? 정말이에요 여보? 인데 serious라는 형용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뭐 정말 심각한 애 뜻도 있지만 진지한 애 뜻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진지한 뉘앙스로 아니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라는 뉘앙스로 are you serious? 가 온 거죠 해볼까요? 아니 농담 아니라 진짜예요? 영어로 are you serious? 그랬더니 yes we're going to be parent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의 패턴이 나온 문장이네요 yes 네 we're going to be parents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인데 일단 parent 라는 단어가요 부모라는 뜻이거든요 한 명이죠 한 명 parent 부모 중에 한 명 parent인데 복수로 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니까 엄마 아빠니까 부모님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parents 이렇게 복수로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parents라고 하시고 엄마 하면 엄마 아빠 하면 아빠 한 명만 얘기할 때는 paren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될 거예요 영어로 하면 yes we're going to be parents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거든요 예이 라고 했는데 예이를 갖춰라가 아니라 예이 자체가 너무 좋아요 라는 간판사인데요 와 신난다 우후 와 야호 앤드 양수로 예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 저희 영어날다 윈잇이 네 2015년도 방송 대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 벌써요? 벌써요 네 예이 이랬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패턴은 we are going to be 다음에 뭐 뭐 뭐가 와서 우리가 우리는 뭐 뭐가 될 거예요 그렇죠 배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I have great news what is it honey I went to the OBGYN today and we're pregnant are you serious yes we're going to be parents 예이 예이 패턴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패턴은 바로 뭐냐면 we are going to be 뭐 뭐 뭐 we are going to be 뭐 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뭐 뭐가 될 거예요 이거죠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같이 이렇게 we are going to be BFFs 라고요 BFFs 이게 뭘까요 자 일단 뭐 우리는 영원히 절친한 친구가 될 거예요 라는 표현인데요 BFF라는 표현이 이것도 약자인데요 best friends forever 의 약자로 영원히 절친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원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베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베프가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친하다는 걸 표현할 때 BFF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썬캠 선생님과 저도 BFF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뭐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 BFFs 복수가 된 거죠 그렇죠 해볼게요 We are going to be BFFs 한 번 더요 We are going to be BFFs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의 또 절친 forever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가 될 거예요 영어로요 We are going to be BFFs 자체가 직장 동료가 될 거예요 앞으로요 잘 해봅시다 We are going to be co-workers We are going to be co-workers 가 왔는데 co-worker 자체가 직장 동료란 말인데요 어떤 단어든지 앞에 그 CEO라는 그 접두사가 붙어버리면 같이 뭐 뭐 하는 함께 하는 이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를 co-worker 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해봅시다 우리 직장 동료 동료가 될 거예요 영어로는요 We are going to be co-workers 아 정말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We are going to be experts in this field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이거든요 자 expert가 전문가라는 단수죠 그렇죠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expert이고요 문장에서는 expert 복수를 사용됐고요 그리고 in this field 라고 했는데요 field가 어떤 분야를 얘기해요 물론 뭐 축구 경기장의 그 경기장도 field라고 하지만 어떤 분야를 얘기할 때도 field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뭐 외래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이 필드에서는 말이야 전문가야 딱 그 필드죠 그렇죠 발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필드가 아니고 field이요 자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experts 여기서는 복수로 쓰셔가지고 행복해요 시작 We are going to be experts in this field 네 여보 네 드디어 우리가 이 집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 집의 주인 집주인이 될 거예요 We are going to be the owners of this house 가 왔는데 owner 자체가 우리도 owner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주인이죠 그런데 발음이 owner가 아니죠 owner이죠 owner예요 해볼까요 우리가 드디어 이 집의 집주인이 될 거예요 We are going to be the owners of this house 가 되는 거죠 네 네 리뷰 오케이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절친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We are going to be BFFs 이고요 우리는 직장 동료가 될 거예요 We are going to be co-worker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라고 할 때는 We are going to be experts in this field 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예요 We are going to be the owners of this house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패턴은 바로 We are going to be 다음에 뭐 뭐 뭐가 와서 뭐 뭐가 우리가 뭐 뭐가 될 거예요 이건데 이것도 확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